남자 세포만 남자 세포를 전부 다 끌어 회를 끌어서 댕겼다 댕겼다 놨다 할 수 있는 이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일단은 통일적 인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의 완전함 완전한 것은 동서남북이 헤쳐진 거 아니에요 하나의 핵을 내서 동서남북을 갖춘 사방석 기반 후에 그 자체가 엄연히 모든 동서남북을 중심사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찾아 나가기 때문에 남자면 남자의 몸과 마음이 이중구조해지만 이중구조해지만 이중구조의 것을 자격했습니다 획이 있다 이게 뭐이겠느냐 사랑이래 그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랑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왔고 수천만대의 조상으로 왔고 어머니 아버지로 왔고 어머니 아버지로 왔고 어머니 아버지로 왔고 어머니 아버지로 내게 주었습니다 이 사랑의 핵을 쭉 잡아 대면 말이에요 안 끌려가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문청자도 끌려가나 끌려가나 남자 아무리 저러더라도 여자나 여자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라는 처음부터 여자라고 구조적으로 여자라는 그 사랑을 주는 사람과 하나님의 그 번성성사로부터 쭉 사랑을 주는 사람과 타기면 그 여자의 말이에요 여자의 마음으로 끌려온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아무래도 한 바퀴 돌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공명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뭐이냐 이게 문제예요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말이요 나는 몸과 마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는 쌍을 몰아보고 상충을 몰아보고 산 사람이다 그기 때문에 마음의 이상적 관성전자여 몸의 이상적 관성전자여 선포한 사람이세요? 바울 같은 양말도 그렇지 않아? 마음의 법과 몸에서 둘이 싸운다고 억울한 나랑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봐 자 이 싸움을 누가 무엇이 말리냐 이 싸움을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행복을 구하고 내 몸과 마음이 두 세 개가 싸워 이것은 남북이 갈라진 것보다 더하다고 남북이 갈라지는데 40년 지에 언제가서 큰 세력이 한 개 났다 멀든가 말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든가 없어지든가 하나든가 둘든가 하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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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 마음의 싸움은 언제 하나 되냐 동해색에서 문제가 큰 겁니다 이게 왜 싸움이 벌어지느냐 왜 싸움이 벌어지느냐 종교에서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은 마음과 몸이 마음이 플러스인데 몸은 마이너스 되어야 할텐데 몸 뒤에 플러스 전제가 와서 붙었다 이기 때문에 상축한다는게 이것이 뭐이라면 타락했다는게 종교세계에서 이 근원에 이것을 확실히 모르지만 이런 현실적 인간의 머슨된 사실을 바라볼 때 여기서부터 이게 우주의 출발이 아니야 출발 과정 어린 역사를 지내온 과주행이던데 이 과중에 있는 것을 무쇄해 버리고 전후를 다 잘라버리고 상관을 잘라버리고 현실 문제만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머슨된 인간 자체를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은 타락이라는 개념을 안 세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할 때는 몸과 마음이 통일적인 이상형을 위해 이상적인 인식을 위해 간다 할 때는 타락이라는 개념을 세우지 않는 한 수양해서 뭐 뭐 성인이 된다든가 뭐이 된다든가 말이야 의인이 된다든가 우리가 완성이 된다든가 불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과중의 몸으로 가져가지고 미완성자리에 선 것은 어느 때 타락되면 타락이 뭐이냐 본질적 마이너스 이것이 이것이 뭐이냐 하면 악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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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통적 이력이랍니다 본성기준에 있어서 플러스적 요소를 중심삼고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우리가 퇴원할 것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또 다른 플러스적 개념을 중심삼고 핏줄을 연결시키는 본성기준에 있어서 핏줄을 연결시키는 작동시킨 그러한 곡절로 말미야만 우리가 결과가 된 이 결과를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을 가져야 되냐 이것이 투입된 곡절이 무엇이냐 우리 타락께서 말하는 사탄이 피를 받았다 이거 성경에도 전부다 우리 인간이 악마가 우리의 주상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를 하나님의 본성의 피를 또 다른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칙을 배반할 수 있는 피를 배반하기 때문에 우리 저상의 출발이 그렇잖아요 혈통에서 잘 되기 때문에 악마의 피를 바꾸놨들 그렇기 때문에 악마의 피를 바꾸난 인간에 있어서 이것이 본성적인 내적인 플러스 앞에 이것이 또 다른 플러스와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를 제거하지 않고는 플러스 플러스는 상충하는데 여기에 몸을 중심삼고 마이너스 자기 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얼음을 하지 않고는 하나 안 되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 마음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종교는 마음에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몸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 왜 본성의 증거라고 한 것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하늘 부모님 성회시대 평화축제를 열어 새로운 전도문화 창조와 예배 혁신의 장을 열어주신 참부모님께서는 제1,2차 평화축제를 통해 연인원 70만 평화예원을 한 대 묶어 주신 가운데 신한국 특별대륙에서는 국가단위 하늘 부모님 성회 평화축제가 각 지구본부 대성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세 식구와 정 식구, 휴면 식구를 비롯한 평화예원 9만여 명이 각 지구본부와 온라인 생중계로 참석한 가운데 희망의 증거가 되는 이세권 축복가정 부부의 사회를 시작으로 흥겨운 오프닝 공연과 공동대륙회장들의 환영사가 이어진 장. 평화축제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누구신가? 평화의 어머니 독생여 참 어머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회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평화축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류의 부모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한 부모 아래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 신과 인류와의 관계를 밝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평화의 어머니께서는 오대양 6대주 수백 수천 킬로미터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총제님의 삶에 감화되어 국가의 정상들, 종단의 수장들은 국가와 종단의 벽을 넘어 총제님을 평화의 어머니로 부르며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하나님과의 참 만남입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우리를 이 진리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평화의 예배에서 큰 깨우침이 가슴으로 다가오길 추천드립니다. 이날을 기뻐 반기신 참어머님께서는 각 지구 축제에 등장하셨고 9만 평화의원들은 불굴의 실천으로 평화세계를 열어나가고 계신 참어머님을 우레와 같은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평화의 어머니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일막이 열리고 참부모님 생애를 녹여낸 주제 영상과 함께 유수 정치인들의 효정 증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총리님께서는 전 세계의 지도층으로 움직이시고 이들이 신통일한국을 이루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 2021을 출범시킨 것은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과히 기적이라 할 만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막 하늘 부모님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효정 증거에 나선 초종교 지도자들은 부모이신 하늘을 증거해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심정의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을 모두 가지고 계신 이성성상 하늘 부모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 종교의 군국의 존재나 절대자가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리고 이해시키며 서로서로 하나되게 하고 사이좋게 하는 것이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짐으로 본연의 나를 찾는 시간 산막 나는 누구인가 주제를 놓고는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축복가정들의 효정 증거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님처럼 원수라고 생각했던 한국인을 하루아침에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참부모님께서 맺어주신 한일 축복 결혼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한국에 집어와서 턴장이 되고, 지금까지 김해시장상, 김해시위혜 위장상, 샤원본사단체 회장상, 표창장을 받은 것은 위하여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문선명 한학자 손재님 덕분입니다. 특별히 한일 회자 터널 프로젝트를 제시해 평화 애완으로의 실천적 사명을 북돋은 신경상국에서는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의 효정 증거가 이루어져 평화 공동체의 세기를 열어낼 신통일한국의 희망을 밝혔습니다. 은혜로운 간증과 함께 새 식구들을 위한 주제 공연이 펼쳐져 심정문화를 채우라는 축제의 장이 든 이날 모든 평화 애원들에게 환영의 꽃과 따뜻한 포옹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은 축복의 인사가 전해짐으로 평화축제의 전통이 신한국 특별대륙 5개 지구에 전승됐습니다. 기それは旅 참고를 받아보им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